자 그럼 오늘 마감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과장님이랑 저녁시간에 제가 뵙는 게 처음인가요? 아주 작년에 한번. 아 그렇습니까? 한번 하신 거고 2주 전에 일주일 나올 때는 그때는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하셔가지고 그때는 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는 봐서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아마 과장님이 저가 조금 익숙지 않으실까봐 살짝 걱정은 좀 됩니다. 저 오늘 안 던졌습니다. 어제 그제 좀 던져놨거든요. 어떻게 잘했을까요 제가? 내 입장 점프에서 시작하면 잘 못하신 거고.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우리 일일이 하지 말자고 벌써 언제부터 우리 약속했습니까? 하루 조금 올랐다 하루 좀 떨었다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슬퍼하고 기뻐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좀 에너지를 모아서 힘 있게 뭘 해야 될 때 그 힘이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장이 워낙에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오늘 준비한 그런 핵심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장중에 4% 하락을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고요. 일단 아침 시작은 미국에서 미국도 역시 장중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디렘, 랜드플래시아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빅3 그 회사가 실적 상향 가이던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거의 8% 가까운 플러스로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또 10시에는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나 이야기했었죠. 0.25% 내렸죠. 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0.5%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금리고 은행에 너도 이제 1% 정기예금 금리를 받기에는 요원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떠나면 안 됩니까? 떠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럼요. 하락에도 이제는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서 이제 장의 이제 코스닥은 어제부터 조금 차익실이 좀 나왔어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숨고루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차익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이제 투매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됐습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점은 네이버 카카오가 오후장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언택트의 대장주잖아요. 왜 그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을까? 우리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건 이제 홍콩 인권법 통과 여부였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 분만 반대하고 통과가 됐다라고. 그 한 분은 왜 반대했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냥 너무 만장일치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속보니까 한 명이 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3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탁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실현을 기관 외국인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5일선은 이탈을 했지만 아직도 21선은 굳굳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5일선이라는 건 이제 5일 동안에 주가를 쭉 점찍어서 이어보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5일선보다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5일선의 기준은 오늘 기준으로 오늘부터 이전 5일 동안의 평균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평균값이 5일선이 좀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5일선보다 위에 있겠죠. 아닌가?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니까 5일 평균을 하면 오늘이 5일선 위에 있겠죠. 그런데 5일선 비솔 떨어졌다는 것은 최근 2, 3일 동안 주가가 조금 약세였다거나 아니면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그 평균값 이하로 내려왔다는 의미가 되고 또 5일선의 의미는 일주일의 의미가 되죠. 일주일? 네. 20일은 한 달의 의미가 됩니다. 아무래도 영업일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60일은 3개월이고요. 그러니까 그 5일선, 20일선, 60일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주, 한 달, 3개월? 그렇죠. 분기. 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0일은 반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일선, 20일선이 중요한 이유는 한 달 평균선 이하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쉬어갈 수 있다. 바로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21선에서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21선 이탈하면 손절하라는 그런 수익매매 전략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얘기고요. 오늘 중요한 건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액 기준으로 46억 불에서 52억 불 사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를 한 10% 정도 상회하는 수치예요. 이 정도는 많이 상회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동산은 또 특이하게 분기가 저희처럼 4월에서 6월이 2분기가 아니라 얘네는 한 달 빠릅니다. 3월에서 5월이에요. 아, 2분기가? 네. 그런데 얘네는 또 3분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9월 달이 이제 거의 이제 우리는 이제 1월부터 12월 이렇게 1년으로 치면 회계 년도가 보통 미국은 9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분기인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준은 3분기인데 그 3분기도 우리랑 분기가 한 달 빨라서 3, 4, 5월 이게 하나의 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말이잖아요. 그럼 실적 거의 다 나온 상황에서 실적 상향을 했다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높겠죠. 아직 제대로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 실적 더 좋아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3개 회사가 독점이기 때문에 반 독점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 정도 나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당연히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시작을 한 거고요. 마이크론이 3등이죠? 빅스리긴 하지만. 그렇죠. 3등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디램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3, 75% 거의 반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아니에요. 뭐죠? 어떤 종목일까요? 주목해야 될 종목? 네. 주목해야 될 종목. 쌍몬양의?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한항공이 나오냐. 반도체 수출은 거의 항공으로 하죠. 배로 하지 않습니다. 적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항공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화물 쪽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겠다. 이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수출하는 게 진단키트, K 의료기기들을 엄청 수출한다고 하잖아요. 비행기로. 네. 당해 비행기로 가야죠. 빨리 가야 되니까. 비행기로 나가니까 이런 수요가 또 최근에 반대로 유가는 엄청 하락했죠. 그래서 유가 지금 4월 기준으로 항공류가 약 평균 28달러, 28불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70불 떼었어요. 그러면 원료 가격은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 항공 수요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요? 부르는 게. 그러니까 화물. 화물 기준에서. 화물 기준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 지금은? 네. 그래서 항공 화물 운송료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손님은 없잖아요. 그러면 손님 없는 비행기에 이런 반도체 같은 걸 실어서 갈 수도 있습니까? 비행기 모자라면? 만약에 지금이 평상시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승객도 태우고 화물 칸에도 태울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화물기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화물기만 운용하는. 그러니까 승객용 말고 화물기 전용 항공기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부족해서 빨리 지금 어차피 비행기 탈 손님은 없으니까 그냥 승객용 항공기지만 반도체 신고 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건 원래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출연할 때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아마 안내문자 엄청 많이 받으셨죠? 어디서 확진됐다? 어디서 확진됐다? 오늘 엄청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확진자가 79명이라고 하죠.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주 중에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후부터 움직였던 거고요. 진단키트 종목 중에 대장주인 시젠 역시 오늘 5%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언택트 하면 재택근무 하면 생각나는 주식이 또 알서포트죠. 알서포트. 이 종목 역시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언택트 종목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천 쿠팡, 고향 쿠팡, 쿠팡 물류센터와 콜센터들이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기대감이잖아요. 그 기대감이 분거는 이제 통제했던 걸 풀면서 통제한 걸 풀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찾아보면 미국도 최근 저번 주까지는 2만 명대의 확진자였거든요. 매일. 그런데 어제자로 보시면 3만 9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4만 명이에요. 하루? 네. 그러니까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바로 따라잡는 게 지금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이 2만 8천 명대, 러시아가 1만 7천 명대, 인도가 1만 3천 명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나라가 다 인구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대국은 지금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같이 이제 잘, 관리가 잘 된 나라도 한 번 삐끗하면 늘어나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 저는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K-의료기기,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K-의료기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4월달 보건산업 수출액이 전체 17억불이었어요. 우리가 수출을 나간 게. 이게 작년 대비 20.2% 증가인데요. 이 중에서 의약품이 6.4억불, 의료기기가 4.9억불인데 의료기기가 50.8% 증가.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3월달에 6,166만 달러에서 4월에 무려 2.67억 달러. 전달 대비, 그러니까 3월달 대비 4월달에 무려 4배 이상 증가가 됐고 이게 5월로 오면 더 커져요. 그리고 6월로 오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시젠을 위시로, 수젠택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끝나고 6월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와야 시장에서 더 한층 불을 붙을 수 있겠죠. 그 실적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2분기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대박을 지금 나고 있는 쪽이 의료기기 쪽이고 거기에 진단키트 쪽인데 이 진단키트가 나가는 쪽이 이머징 국가 쪽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머징 국가, 대표 국가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같이 북방군은 그나마 여름은 그래도 좀 수그러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겨울에 다가올수록 제2차 판데믹에 경계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한숨을 돌린 나라들이 제2차 판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쌓아놔야 되는 거죠. 재고, 재고로 이렇게 쟁겨놔야 되는 거죠. 그 재고 수요가 올 여름 내내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가능성.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테마들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테슬라가 갑자기 400불에서 1000불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보시면 전기차가 제일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치고 지금 약간 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가 테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경향이 올해 들어 두 번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월에 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시장을 피할 게 아니라 이렇게 2분기에 오히려 그럴 때 수혜를 받는 쪽으로 한번 집중해보면 오히려 장이 안 될 때 종목이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으면 그쪽으로도 몰리거든요. 그래서 폭발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이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진단키트나 그 이외에 DRGM이나 여러 의료기기, X-ray 관련된 의료기기 이런 데들이 지금 정말 주말까지 특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단키트는 시젠 말고 다른 회사들 것들이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나온 보고서들을 보시면 제가 시젠은 너무 많이 아시니까 그다음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회사가 수젠텍 같아요. 수젠텍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5,718억 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700억에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영업이익이 무려 2,560억 원.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티나게 그냥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진단키트가 매년 이렇게 팔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PER를 높게 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4, 5천억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560억, 살 종목이 없다. 금리가 내려가서 PER도 이제는 조금, PR단 기준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때거든요. 돈이 지금 돈가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0.75%의 기준금리가 0.5%가 되면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0.75에서 0.25가 지금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돈가치가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거품이 그 정도 깰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의 개념. 그래서 이제 PER 우리가 10배, 20배 평균 PER 얘기할 때 이 PER단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각국에 돈을 워낙에 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정책도 피면서 통화정책까지 같이 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전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는 가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증시해 올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의시장이 떠나면 안 되고 주의시장 안에서 종목을 잘 찾아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분자 진단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시젠이나 아까 말했던 수젠텍, 랩제노믹스, 넥스피티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별로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 각국에서도 진단키트를 만드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증이 된 데를 쓰고 싶어하는 또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는 국가에서 그리고 이게 비행기로 나가면 사실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케파가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케파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만약에 가격 경쟁을 하면 더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기세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저희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내일부터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경 과장님은 참 호호가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명확한 게스트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 이런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의심된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김연경 과장님의 분석에 의한 전망이신 거니까 그렇게 참고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고요. 저번에도 한 종목을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그게 조금 주의를 받았는데 주의를 받으셨어요? 제 지인들한테 그렇게 세게 하지 마라. 너 갖고 있냐.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관점이 아니라 최근에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도 그 보고서를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고서가 약 122쪽입니다. 굉장히 자세히 써놨다는 거죠. 122쪽이라도 도움되면 봐야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 요약보는 저희 카카오 채널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식 마감 시황 그리고 전망까지 시원하게 해주신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